김치가 다 어디로 갔을까? 프랭키! 프랭키! 피노키오가 프랭키 집에 놀러 왔는데 아무도 없나봐요 구왕! 포! 뚜! 어디 갔지? 어? 뭐야? 프랭키와 친구들이 묻어놓은 김장독이네요 배추, 무, 오이 등을 김치로 담아서 땅에 묻어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겨울 내내 싱싱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겠네요 우와, 멋있다! 어디 이건? 시원해! 이것도!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시원해! 정말 또 요리 솜씨는 동화마을에서 최고야! 이제 그만 먹어야지 피노키오는 친구들 허락 없이 먹는 게 마음에 걸려 그만 일어나기로 했어요 프랭키와 친구들! 프랭키와 친구들! 프랭키와 친구들! 아냐아냐 애들이 오면 그때 얻어먹으면 되지 그런데 밥이랑 먹으면 정말 더 맛있을 거야 안돼 안돼! 허락 없이 먹는 건 도둑질이라고! 정말 맛있어! 피노키오! 또 여기서 뭐해? 이거! 그, 그거! 너 왜 여기서 밥을 먹고 맛있다! 그래? 그럼 한 개 더 먹을래? 아니, 그런데 이건 프랭키네 김치 아니야 그래서 안 먹겠다고? 먹어야지! 피노키오가 손오공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었어! 그나저나 우리가 허락 안 받고 먹은 걸 알면 이번 일은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야!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먹지 않기다 흑쑥! 흑쑥! 아니, 또 누가 몰래 김치를 먹으러 왔나봐요 살구살구 흑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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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밤이 되니까 더 많이 생각나는 거야 밧이 되니까 더 많이 생각 나는 거야 나도 나도! 흐어! 저게 뭐야! 흑! 흑! 맛있다 너희들 뭐하니? 흑! 흑음... 맛난 곳으로 나로 먹어야지 다음 날이 되었어요 뭐지?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런데 요즘 김치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 혹시 누구 줬니? 아니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김치가 빨리 돼지? 정말 얼마나 맛있길래 진짜 진짜 맛있다 누구지? 우와, 돈길 서커스단이네요 우와, 오랜만이야 너희들 언제 온 거야? 아까 이 마을에 굉장히 맛있는 김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 뭐야 정말 맛있대 진짜? 그래? 왜 난 못 들어봤지? 구영도 먹고 싶어 그럼 같이 갈까? 정말? 우와, 우리 집이잖아 이게 무슨 어어어어어어 어쩐지 미안, 맛만 보려고 했는데 아, 난 말리려고 했는데 난 다 먹길래 너무 맛있어서 왕자님 좀 가져다 드리려고 그렇다고 주인 허락 없이 먹어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너무 맛있어서 뭐? 그래 얘 정말 너무 맛있어 어쩜 이렇게 맛있게 담았니? 맛은 정말 좋더라 맞아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 중에서 최고야 정말 그렇게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어머 내가 좀 김치를 잘 담그지 나도 같이 도와줬어 나는 맛봤어 좋아 우리 집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죠 대신 오늘은 모두 다 같이 김치를 담그는 게 어때요? 할래 할래 그럼 재료를 가지러 출발 오늘은 동아마을 친구들이 모두 모여 맛있는 김장을 담기로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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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